본인과 닮으신 점, 다른 점이 일단 어떤 게 있을까요? 일단 닮은 점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모호하지만 일단 가족에 대한 애가 되게 큰 그런 캐릭터고 뭐 다르다고 하면 현실적인 게 가장 다르겠죠, 환경적인 게 지금 왕시기가 겪고 있는 그런 되게 억울한 상황이나 뭐 그런 분노 그런 것들이 좀 약간 다르죠. 사실 웃긴 적이 많았어요. 그래서 NG도 많이 났고 너무 친하니까 또 빵 터져서 둘이 웃고 이런 진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누나랑은 아무래도 친하니까 그런 연기들이 좀 오히려 되게 어색할 때가 있죠. 사실 그때도 러브라인이 누나랑 이제 형성이 되긴 했었지만 누나랑은 워낙 제가 데뷔하기 전부터 봤었고 그래서 좀 사실은 뻘쭘하고 민망한 그런 연기를 할 때 조금 약간 오히려 어색할 수 있는 너무 많은 사람이셨죠? 네, 그런 것도 있고 네, 좀 그렇죠. 그래도 학생들도 되게 재밌게 네, 워낙 친해서 장난도 치고 이렇게 재밌게 찍었었죠. 이름은 뭔데요? 천우빈이라고 합니다. 혹시 맞죠? 저 떨어졌을 때 구해주신 분 저는 오선이라고 해요.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.